이제 와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해! 죄송합니다. 진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. 마이크만 잡으면 그 사람 생각이 너무나서 진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. 나는 노래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아? 너만 힘들어? 무슨 일인가? 견시보고 우연 견시보고 선박 한 척. 광이 30, 거리 2000. 자연에서 우연으로 이동 중. 아니 아버지 제가 노래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? 아니 왜 도대체 친구들한테까지 그러세요?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아버지 소원대로 다시는 노래 안 할 테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. 알림. 현시간 외해 황천이 예상됨. 함총원은 황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. 이상한 당직사원. 이상한 당직사원. 안녕하십니까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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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에 해무가 잔뜩 끝나려니 인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날 진 복도 끝방에 들어가면 헤어진 여자친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병이 잘못을 저질러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면 복힘없이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람을 피운 수병들에게 그 방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차하사 강과 사관님 형사 뭐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시면 아니 저기 나는 저기 차하사가 무서워할까봐 그랬지 아 저기 차하사 여기 귀신 나오는 방인거 알지 아니 지금 생각하면 그런게 어떻습니까 선임병들의 후임병들 놀리라고 다시 아니 나도 알지 그럼 아니 차하사 아 아 아 아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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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긴 왜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잘 안옵니다 무섭다고 그래서 진짜 노래 안하겠다고 그동안 쓴 악볼 다 찢은거야? 도대체 왜 노래를 안하겠다는건데 하 올해는 저랑 잘 안맞는거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처음 버스킹하는 날 다른 밴드 멤버랑 바람나서 헤어졌습니다 그 여친이 세일러복 멋있다고 해서 해군에 지원했는데 그런 애랑은 일찍 잘 헤어졌어 입대 전에 마지막으로 버스킹하는 날 아버지가 와서 마이크 선 뽑고 저랑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똑똑한 아들만을 원하셨어요 가수로서 성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머리 깎기 전에 가수가 되기 전에는 무대에 오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왜 악으로 깡으로 군 생활하는 줄 아나? 차사님은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열 살 때 할아버지는 6.25 전쟁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보은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던 혼장 하나 알 주시더라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작은 새 조각이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할아버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먼저 떠난 전우들에게 미안해하셨지 멋있더라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지키셨던 그 사명감 그게 내가 이 갑판을 지키는 이유야 그럼 노래는 왜 하시는 겁니까? 지금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는 병상에서도 늘 유쾌하게 지내셨어 뭐든 피하는 법이 없으셨지 본인의 위치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어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차사님답습니다 야 김일병 네? 너 노래할 때 멋있어 훈련 중에 어리버리 할 때랑은 눈빛부터 달라 그 눈빛 말고 야 김우진 군생활 잘 하고 있냐? 너 군대 갈 때 전화 한 통도 없이 가서 아버지는 얼마나 섭섭하고 미안했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그저 네가 가수라는 그 어렵고 힘든 꿈에 도전하다 아프거나 다칠까봐 안쓰러워서 말렸다 갑판사관님이 네가 노래하는 동영상을 보내주셨어 우리 아들 정말 멋있고 행복해 보이더구나 아버지는 너의 그 꿈을 응원한다 남은 군생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생활하다 제대하길 바란다 아들 사랑한다 내가 왜 장교로서 암협을 지켜주라고? 훈련 폐기물 창고 A급 화재말새 신속 등반 배치 훈련 폐기물 창고 폐기물 창고 폐기물 창고 감사합니다 차사님 아직 감사받긴 이른데 그래도 이 말은 끝나기 전에 해야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 유쾌하고 즐겁고 우리끼리 뭔가 모르게 끈끈한 의리 같은 게 있어서 좋습니다 군함이 가는 길에 죽기 있다 김우진 일병 아버님이시죠? 저는 해군대의 감산입니다 독도함 가판사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강하고 산 그 김우진 일병이 음악을 했다고 하는데 아 예 저희가 지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ρε하게 Whoo 예 예 Yeah Yeah Kes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